찰리 멍거는 젊은 시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단지 페라리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고통, 자유를 억압하는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찰리 멍거도 변호사로서 성공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은 부채를 많이 지는 사업이어서 부업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이때 워렌버핏을 만나게 되었고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 되었으며 워렌버핏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정신적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찰리 멍거 또한 주식 투자로 3조 5천억 원의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찰리 멍거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찰리 멍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찰리 멍거 자네가 오라입니다. 이 책은 찰리 멍거의 투자 인생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찰리 멍거님이 작고하셨을 때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제야 읽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법, 부를 일구는 법 등 투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법입니다. 버크셔 회서웨이와 웨스코의 투자자들은 버핏과 멍거가 전하는 인생 금원도 소중히 여기는데 특히 두 사람이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한다고 하면 다른 일은 제쳐두고 몰려간다. 여기서 웨스코는 찰리 멍거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위대한 투자자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멍거는 말했다. 자신의 한계 효용을 감안해서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게임을 펼칠 줄 알아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일부 손실을 입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투자만을 행하면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특성과 재능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천후 투자 전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는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월헌과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비즈니스 전문지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훌륭한 비즈니스 지들의 실린 기사들을 휙휙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읽은 내용을 이미 입증된 훌륭한 이론의 기본 구조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줄 아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에 대한 지혜도 하나 둘씩 늘어날 것입니다. 폭넓은 분야에서 진정으로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방대한 독서량은 필수입니다. 한두 권 읽는 것만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먼 거는 아무 책이나 골라 읽는 방법은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정보를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갖추고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당성이 입증된 기본 개념에 자신이 찾고 있는 정보가 들어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멋진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을 찾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 훌륭한 실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요인이 이런 훌륭한 실적을 중단시킬 수도 있을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보라는 거죠. 이런 사고 방식은 먼거와 버핏이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력, 다시 말해 사업 주위에 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기업을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난공불량의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존재한다. 비록 끝없이 도전을 받고는 있지만 코카콜라도 그런 해에 속한다. 먼거는 리글리껌 회사를 찾아낼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타위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위껌 회사로 알려진 것만으로도 많은 우위가 존재합니다. 그런 이미지는 좀처럼 바뀌기 힘든 법입니다. 리글리껌을 좋아하고 가격도 25센트밖에 안되는데 20센트로 좀 더 싸긴 하지만 무슨 맛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글로츠껌을 구입할 이유가 굳이 있겠습니까? 다른 껌을 사는 건 고민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 리글리껌이 그토록 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이해한 다음에는 주식을 전부 매입할 마음이든 아니면 통상적인 투자자들이 그렇듯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일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든 얼마에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리글리껌처럼 독점력을 갖춘 회사의 문제점은 그곳이 멋진 기업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회사를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맙소사, 이 회사는 장부가치의 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네. 다른 회사는 3배밖에 안되는데 말이야. 아니면 멋진 기업이긴 한데 내가 이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해도 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가 갈라지게 된다. 뭔가는 바꿔 말하면 멋진 기업을 찾아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다면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기업을 관찰하다 보면 투자자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통해 더 큰 안목을 기를 수 있다. 뭔가는 한때는 도심 백화점들이 난공불락의 우위를 구축한 것처럼 보이던 시절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자동차가 수송수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철 노선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고객은 교회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교회의 쇼핑센터들이 중요한 쇼핑장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몇가지 생활방식의 변화만으로도 기업의 장기 가치는 180도 뒤바뀔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첫째는 자신의 특성과 재능에 맞는 투자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감내할 수 있는 위험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다 다릅니다. 둘째는 방대한 독서량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무조건 읽으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얻은 정보와 훌륭한 이론의 기본구조와 결합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독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멋진 기업을 찾았다면 그런 멋진 실적이 유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시대가 변하면 멋진 기업의 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그런 기업들은 높은 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지불해도 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지불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자신에게 주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 번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확실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보겠습니다. 먼거는 특정 경제 이론이나 사업 관행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가하는데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가 부여해준 자유를 기꺼이 이용해서 거침없이 의견을 내놓는다. 가령 효율적 시장 가설은 엉터리 이론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추종하는 투자자나 학계에도 맹공세를 퍼붓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먼거가 서슴없이 말했다. 미국에서 심리학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기업 재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요? 정말 쓸모없는 이론이죠. 대부분의 주요 비즈니스 스쿨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르친다. 이 이론의 요지는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의 모든 정보는 이미 투자 세계에 전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보다 그 정보로 더 많은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보가 나오자마자 즉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고 다니는 어떤 학자는 법빛이 거둔 엄청난 성공이 단지 연달은 행운 덕분이었다고 몇 년 동안이나 말하고 다닌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빛의 실적이 계속 유지되고 심지어는 향상되자 그 학자는 법빛의 성공이 이례적인 사항일 뿐이라고 더 이상 떠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 대해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그 학자는 결국 행운에 대한 육식음화 이론까지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육식음화 값이 너무 크다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지요. 금융 전문 작가인 마이클 루이스는 법빛을 주식시장의 탐욕스러운 작전가로 묘사하면서 그의 성공은 주로 우연성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먼거는 이렇게 반박한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오랜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40년 동안 동전 던지기를 해서 40번 모두 앞쪽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굳이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그저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대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이 아주 잘 나오는데요.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분산 투자는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찰리 먼거는 좋은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빛이 거둔 뛰어난 실적은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크셔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먼거와 법빛이 상식이라는 기본틀을 결코 벗어나지 않아서였다. 가령 그들은 전체 시장에 대비해 주식의 변동성을 측정할 때 흔히 쓰이는 금융지표인 베타계수 같은 수치는 무시해버린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장 평균보다 베타계수가 높은 기업은 고위험 종목으로 간주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기업 재무의 변동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확률이 괜찮은 편이고 주사위 게임 한 판이나 다른 비슷한 게임 한 판에 회사 전체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는 베타계수가 말하는 변동성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리한 확률입니다. 변동성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버크셔에서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즉 어떤 기업의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봐서 그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크면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재물을 적절하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나는 내셔널 캐시 레지스터의 초창기 역사를 자주 인용하는 편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관련 특허를 모두 구입하고 최고의 영업팀과 최상의 생산시설을 갖추었죠.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현금 등록기 사업에 바쳤습니다. 즉 가게를 보면 모든 계산대에 있는 그 기계가 현금 등록기입니다. 게다가 현금 등록기 발명은 소매업에는 신이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현금 등록기는 전 세대의 제약업과 같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터슨이 내셔널 캐시 레지스터의 CEO였던 시절의 연차 보고서를 읽어보면 바보라도 재능과 열정이 존재하는 아주 훌륭한 회사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즉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 투자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회사든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것을 염두로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먼거는 말한다. 기업 통솔에 접근하는 것은 일종의 재무적 엔지니어링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리를 짓거나 비행기를 제조할 때에는 여러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서 강한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만전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기업 역시 경쟁이나 경기 침체, 오일 쇼크나 기타 재앙에서 비롯되는 압력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체계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 과도한 레버리지, 다시 말해 부채 수준이 도를 넘는 기업은 이런 폭풍 후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부실한 다리를 짓는 것은 미국 기업에서는 범죄입니다. 부실한 회사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를 일구는 법입니다. 인간 지복의 비밀은 목표를 낮게 잡는 것임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법빛은 개인적인 삶에서나 투자 전략에 있어서나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먼거의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개인사에 있어서나 직업적으로나 그는 무수한 역경과 고난에 직면해야 했다. 이런 인생이 대다수 삶에 겪게 되는 인생이라고 먼거는 말한다. 인생을 담은 상자를 더 크게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가둔 상자의 벽을 부술 수 있어야 한다. 먼거는 시즈캔디의 7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말했다. 실패를 담대하게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지라도 역풍과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기 마련이니까요. 이 회사를 창립한 C일간은 최소한 한 번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변화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따른다면 결국 끝이 좋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몇 번의 실패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얘기죠.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낚아챈 덕분에 먼거는 존경받고 훌륭한 변호사에서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개인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가 이룬 분은 젊은 시절 그토록 꿈꾸었던 독립을 마련해 주었다.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존재했습니다. 무수한 아이디어요. 사물의 속성을 볼 때 진정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는 10중 8구는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기회가 저절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만 훌륭한 아이디어를 무지한으로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찰리의 먼거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실은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많은 것을 거려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야 됩니다. 먼거는 부를 일구고자 할 때 종잣돈도 없는 상태에서 첫 10만 달러를 모으기가 가장 어려운 법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첫 100만 달러를 모으기가 두 번째로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꿋꿋한 태도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눈덩이 굴리기와 같다고 먼거는 말한다. 될 수 있는 한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빨리 시작할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눈덩이를 굴릴수록 좋다. 그것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가 거의 재테크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을 하고 빠른 시간 투자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1억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렵고 그 다음으로 10억을 모으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는 모은 돈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저절로 불어나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훈입니다. 몇 가지 교훈은 상당히 실질적인 편이기에 곧바로 생활에 특히 재정문제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자신의 재무적인 수준보다 한 단계 낮춰 살아야 투자할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해야 부채 규모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적자 상태로 전락할 소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뭔가가 말했다. 똑똑해지고 싶다면 항상 왜, 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답을 심원한 이론 체계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재미도 큽니다. 멍거는 물리학 이론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답을 구하는 방식을 배웠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수학 이론을 통해서 멍거는 문제를 뒤집어 보거나 거꾸로 유치해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항상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한다. 멍거는 1986년 하버드 로스쿨의 졸업식 연설에서 졸업생인 막내 아들 필립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이 전도의 방법을 사용했다. 멍거는 자신이 들려주는 인생처방은 비참한 삶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니 카슨의 연설을 골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분이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 화학약물에 의존하는 행동, 시기심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행동 등이 그 지름길이었다. 즉, 비참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위에 두 가지입니다. 카슨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온갖 종류의 악마와 싸우느라 인생을 허비한 젊은이의 예를 들어주었다. 카슨이 말한 세 가지 행동 중 단 하나에만 빠져도 불운한 삶이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었다. 멍거는 여기에 실패를 보장하는 네 가지 행동 방식을 추가로 덧붙였다. 1.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 2. 남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최고로 치는 행동 3.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불운을 맛보았다고 포기해버리는 행동 4. 복잡하게 사과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즉, 이렇게 행동하면 무조건 실패를 하니까 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주식투자 사례, 가이코, 코카콜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은 대학 시절에도 가이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 적이 있다. 그는 1976년에 가이코 주식을 다시 매수했을 당시 이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고 경영진에 속한 경영자 한 명이 자살을 하면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버핏은 구원이 손길이 필요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생각은 원래 없었지만 가이코가 기본적인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었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만 한다면 살아남아서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963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그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1976년부터 82년까지 버크셔는 가이코에 4,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95년에 이 돈은 19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다. 결국 버크셔는 가이코 지분을 모두 배수했다. 먼거는 기다리면서 기회를 노린 것 외에는 별다른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순전히 기회주의 규칙만 따릅니다.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은 세우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버크셔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면 저한테 감추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마스터 플래너도 없습니다. 즉 워렌 버핏은 기업이 단기적인 악재로 크게 하락했을 때 그 주식을 사는 투자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즉 기회주의 규칙만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먼거의 머릿속에서는 보다 고품질 기업을 인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강력한 이익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적인 문제가 비교적 적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먼거가 말했다. 한 개인이 몇 건의 큰 투자를 한 다음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식의 투자 방식을 취하면 여러 중요한 우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식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적게 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더 적게 들을 수 있죠. 게다가 세금에 있어서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효과로 인해 연간 수익률이 1에서 최고 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즉 고품질의 기업을 인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히즈캔드를 시작으로 먼거는 버핏으로 하여금 고품질 기업을 매수하는 쪽으로 투자 방향을 선회하게 했다. 롤 올슨이 설명했다. 찰리는 워렌에게 코카콜라처럼 여러 세대 동안 가치 창출이 가능한 독점적인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적극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은 찰리 본인의 삶의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빠르고 쉽게 얻는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중시합니다. 1988년부터 버크셔는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코카콜라 지분은 7%까지 늘어나 있었다. 매수가는 한 주당 평균 5.46달러였고 총 투자 금액은 10억 200만 달러였다. 원래부터 카페인이 들어간 청량 음료 마니아였던 버핏은 코카콜라가 장기적으로 아주 뛰어난 전망을 갖춘 고품질 기업임에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실제로도 그는 그간 마셔온 펩시를 중단하고 코카콜라를 마실 정도였다. 버할로 뉴스 발행인은 스탠립 씨가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찰리는 워렌의 사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도와주었습니다. 가령 보다 강력한 독점 기업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사고 말입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폭넓게 사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익한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워렌 버핏이 멍거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질적인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가 버핏의 유일한 조언가이자 정신적 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버핏과 멍거가 시도한 여러 아이디어 중에는 실패한 것도 많았다. 우리 경영진은 역풍보다는 순풍을 맞이하는 사업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앞으로도 똑같은 교훈을 배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할 일은 이익을 회수해서 가장 훌륭한 수익률을 내줄만한 다른 분야의 자본을 재배치하는 것밖에 없다. 멍거가 말했다.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점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능한 경영진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그들이 인품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면 더더욱이나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다. 찰리 멍거가 추가로 설명했다. 정직, 현명함, 경험, 헌신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꾸리는 기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운이 좋았는지 우리는 지난 열흘 동안 이 네 가지 품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경영자들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영했어도 그보다 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직접 투자한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찰리 멍거의 투자 인생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오는 제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핏이 말했다. 찰리는 나한테 위대한 기업의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수익력이 과대 포장돼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폴라로이드 같은 회사는 안 된다는 거였죠.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웬디 멍거가 말했다. 멍거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사업활동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신뢰가 없다면 모든 경제학 법칙도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들 대부분은 경제학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할지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하고만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찰리는 다음과 같이 되풀이해서 설명한다. 절대로 돼지랑 씨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게 될지라도 돼지는 그렇게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경영진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리 멍거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법에 약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멍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벤 그레이엄에게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에 이기는 요령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좋은 품질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즉 벤 그레이엄은 아주 싼 기업을 사서 적정 가격에 오면 파는 투자를 했는데요. 찰리 멍거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투자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멍거는 독립적인 사고를 갖출 것을 역설한다. 전적으로 타인이나 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해서 어떤 일을 판단한다면 정작 자신의 작은 테두리를 벗어날 때마다 큰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찰리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의사, 회계사 등 그 방면의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을 액면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계속해서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해서 자신만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멍거의 자녀들은 옳고 그름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때면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웠던 교훈을 떠올려본다. 할 보수위그의 말로는 찰리는 사람의 도리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무언가를 한다고 말하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라. 너의 변명에 돌아오는 것은 콧방귀뿐이다. 약속이 있을 때는 일찍 나사라. 절대 늦지 마라. 만약 늦으면 변명하지 말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라. 그들은 사과는 당연히 받지만 변명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이런 규칙은 특히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너의 서비스를 사는 것이니까 전화답신을 빨리 해라. 또한 거절을 할 때는 5초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마음을 정해라.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즉 이렇게 사는 데 필요한 조언까지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제닛 로우 님이 지은 찰리 멍거 자네가 오라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찰리 멍거의 투자 인생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거의 찰리 멍거의 전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스스로 읽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원래 업로드하는 일정이 있었지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꼼꼼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업로드 일정이 약간 밀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요. 저희 투자 인생 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한 것은 정말 이 책의 일부분이니까 찰리 멍거의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인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